사랑하고 믿고 또 소망하며 바라던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3년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며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가르치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요즘 세상 말로 올린하여 주의 제자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타도하시고 물리치시고 다윗왕 또 솔로몬 왕 때의 영광을 되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자유와 옛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 좌절,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은 만큼 그만큼 더 쓰러질 수 뿐이 없는 연약한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달 하면 작년 이맘때에 저희 교회에 살아가는 교우 몇 분이 소천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지병으로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고 또 한 분은 주일 아침에 일찌감치 교회를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다가 응급실에 가셨는데 운명을 하시게 된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일주년이 되어서 일주년 추모예배를 그 양쪽 집에 다 인도하여 드리면서 아직도 그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손길이 곳곳에 아직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 속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 집사님들의 모습과 그 친척, 자녀 모두의 눈 속에 아직도 그 소천하신 사랑하는 엄마를 그리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만큼 기대고 의지하던 자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슬픈데 그렇게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의 죽음도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하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엄청난 절망과 좌절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전개됨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령에 그런 마음의 형편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전개되는 몇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했던 마가복음 15장을 뒤로 두고 16장은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바로 십자가의 금요일 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주일 날 아침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벌써 부활하여 일어나셨다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해 다시 언급드리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이라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의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보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는 많이 기록을 안 해놨고 오히려 요한보금을 읽으면 두 장에 걸쳐서 더 상세하게 마가보금에 없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곳에서는 천사가 하나 있었던 것처럼 마가보금에 기록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천사가 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 마리아와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요한보금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목격하는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이 재활용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처럼 로즈힐이나 이런 공동묘지 같은데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형태의 관습이 아니고 이렇게 석회질로 되어 있는 돌 바위 같은 것에 조금 땅으로 하강하면서 동굴을 파놓고 그 안에 석회질의 침상처럼 돌상을 만들어 놓고 온 죽은 시신에 향료를 뿌리고 손으로 감아서 수건으로 싸서 그 돌 위에 바위 동굴 안에 무덤을 사용하는 것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관에 담아서 시신을 묻는 것보다 이 부패 작용이 훨씬 신속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살점들이 금방 부패하고 나중에는 앙상한 뼈다구만 남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고는 그 뼈만 남아있는 시신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다른 시신을 또 올려 놓으며 이 무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았고 요셉이라는 아주 부유한 공회원이 상원의원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특별한 무덤에 처음 누이시게 됐는데 그들의 관습 그대로 그 동굴 앞에는 큰 장정 남자분 세 사람이 밀어야지만 간신히 굴릴 수 있는 큰 바위가 그 동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 복음서 다른 곳을 읽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간 후에 부활하였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걸 두려워해서 그 동굴 앞에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갔더니 여기에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천사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는 사건이 벌어질 때 군병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 엎드려져 있던지 벌써 도망친 후의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동굴에 무덤에 도달았을 때는 벌써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워 있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만 접혀 있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5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무슨 사람을 발견한다고 합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냥 그 동네 지나가던 젊은 청년이 흰옷을 입고 할 일 없이 무덤 속에 앉아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정체는 바로 천사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젊은 청년의 모습 남자 모습을 하고 마리아와 동행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찾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적어도 하나교회를 다니시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냥 두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의 머리의 논리와 이성을 꺼버리며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믿음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납득 안 되는 것은 납득되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거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도 되지만 무조건 두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며 따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논리적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논리에 의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생명과실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애당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과실을 먹음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마치 아주 우리의 목숨을 위롭게 할 수 있는 에볼라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인류를 감염시키고 그 후로는 죽지 않게 창조되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그들이 전부 다 육신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결과를 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왜 죽어야만 되는 줄 아느냐 왜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며 여러분들이 생명을 마무리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그랬는데 또 고린도 후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소 5장 21절에 이 사도 같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무언지도 모르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 그 자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싹쓴 사망인 거로 오직 죄를 짓는 자들만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무언지도 모르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 논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설령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죽으셨을지언정 그는 죄에 싹쓴 사망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무죄한자이므로 하나님의 법칙 속에 충분히 그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이성과 논리적인 권한을 실행하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참 마음 아픈 내용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던 이유는 그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언급이 되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또 낙원에 내려가시고 그 내용이 정확히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투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후의 세계에 내려갔다는 언급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경험과 일을 겪으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듯 그를 부활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는 눈꽃만큼의 죄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이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놓은 성경 기독교의 모든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가 도전 받아야 될 내용은 내가 그냥 막연히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들었더니 좋고 같이 떡을 나눴더니 즐겁고 교회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제하기도 신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아버지 집에 내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또 믿는다면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유독 기독교만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이런 종교든 아니면 힌두교든 불교든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고 어차피 모든 종교를 통하여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유별나게 기독교만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까 그런 거로 저는 기독교가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들의 논리는 말할 수 없이 고상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종교답고 더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여도 근본적으로 이 안에 자리잡아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고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은 마치 엄청난 뜨거운 불 앞에서 타서 없어지는 존재처럼 멸망받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한 논리와 철학과 세상에 참 인간 냄새 풍풍 나는 그런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려도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싫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수고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천국 들어가 하나님과 어깨를 겨룰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인류의 역사에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싫어요 기독교의 참 의미와 가르치심을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일 것이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부활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휴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죽는 그날 부활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거로 추모예배를 드리던 장례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장례예배를 드리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같이 부활하여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신앙 없으면서 죽는 사람들 또 죽으면서 너무 담담하고 당당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 부러운 이유가 난 저럴 용기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게 싸나이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넘쳐야 되고 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나서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굽신굽신 거리지 말고 좀 그런 개념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놓이면 정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 않게 신앙 없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이거 비꼬는 소리 전열대로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떠 있을까 저는 도무지 무서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앙 없이 죽음을 맞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의 시신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9절부터 14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 복사판에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가 찾아볼 수 없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경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복사하던 사람들이 추가해 넣었다는 학설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서 어떤 성경 번역편에는 아주 9절부터 20절을 포함도 안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성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도 우리가 도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부터 특별히 14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였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1절에 뭐라고 써 있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믿지 아니하니라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보세요 성경에 낙서해도 괜찮다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줄을 쳐보세요 이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것이 아마 누가 보검인가요 요한보검인가요 어디로 가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열두 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시골을 향하여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뭐라고 써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 반복돼요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뭐라고 써 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마가 복음이 썼다고 간주하면요 마가가 썼다고 간주하면 마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은 너무 기정사실이 되어놓으니까 많이 다루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던 가론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다고 치면 나머지 열한 제자들의 태도를 세 번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세 번 반복되어 강조되어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대자상장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뒤로하고는 이들 마음속에 좌절 절망 낙심 포기 이런 것으로 가닥 차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해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이 여자가 무슨 여자였죠? 일곱 귀신이 들어갔던 쉽게 표현하면 미친 여자였어요 미쳤던 여자가 와가지고 또 미쳤나 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미친 짓을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안 믿고 치워버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신들과 열두 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어도 함께 동행을 하고 많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의 호련이 사라지고 이런 내용을 와서 다 전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도 믿지 않고 열한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왔다 반갑다 하고 막 안아주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셨대요? 꾸중하시고 야단치시고 남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부활한다고 가르쳐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고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찾아오고 그 외에 또 누가 찾아와서 얘기했는지 성경이 없지만 누가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완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듣는 게 뭐예요? 야단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야단치는 것도요 애정이 있어야지 야단칩니다 저도 똑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런 거 지적을 하고 이러셔야 됩니까 하는 말을 할 정도의 성도라면 저랑 무지무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야단 잘못 쳐보세요 하나교의 2단이니 3단이니 박목사 독사니 독사의 자식이니 우리 부모님까지 독사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아주 웃기는 꼴나요 그냥 이렇게 사람 봐가지고 이게 아니거나 관계가 안 되면 절대로 야단 안 쳐요 뭐래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푸레 알아서 되게끔 내둬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끼시니까 그러시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보고들을 와서 하는데도 안 믿어? 와 이 자식들 정말 쓸데없다 정말 쓸모없다 이런 녀석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제자를 삼았나 하고 외면하셨다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신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야 손에 난 못자국을 봐야 되겠냐 내 창에 찔렸던 자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밥을 먹지 나 무슨 유령 아니지 않느냐 하며 누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논리적인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해서는요 분명히 논리와 이성이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렇게 해서 일으켰다 저렇게 해서 일으켰다고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걸 어떻게 바람이 세게 바람으로 갈랐다면요 그 밑에 있는 땅은 왜 말라버립니까 바람이 시속 몇 마일로 불길래 땅까지 마르도록 바다를 이 기적을 자꾸 사람의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대요 인공수정도 아니고 신공수정인가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휴거가 온대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요 여러분 몇몇만 남고 우리는 다 간대요 안 믿는 여러분들만 여기 남아계실 거고 저 꼭 갈 겁니다 찾지 마세요 쑥 들려 올라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겨져요 상상이 안 돼요 그 후에 지구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비행기 조정사가 없어져 버리고 운전하던 차가 막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그런 휴거가 있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내면서요 새 예루살렘 사이즈 다 성경에서 배웠어요 1400마일 가로 세로 높이가 1400마일 육각형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대요 그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건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 요소들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었고 야단 맞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은 복음 전파 명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요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금 잘 새겨 들으세요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과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저기 어디 가신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가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못 가더라도 그 일에 꼭 통참하셔야 돼요 그 일에 꼭 통참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써있는 말씀이 기록되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만 간신히 잘하면 되지요 하는 신앙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요 예수님한테 호되게 야단 맞을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지상명령을 외면하며 나의 호의 호식만을 이루며 살아가던 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무지무지 혼날 거예요 저는 야가서 혼 안 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날 일은 미리미리 피해가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앞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표적을 찾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부설적으로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면 참 또 엉망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가 예언한다더라 우르르르 쫓아다 저기서 무슨 한동안 그런 게 있었대요 금리빨 나오는 지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의별 소문을 제가 다 들으면서 절대로 그런 유행을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표적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분명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건 믿고 확신하십시오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한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이 예절에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다니며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예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습니다 와! 하면 너무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너희가 병자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거 가지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기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 어떤 기독교의 교파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1세기의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도 귀신이 주는 거라고 아예 대놓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걸 당연하듯이 가르치는 목사님들 특히 미국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히 그것을 경험했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시고 2000년 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던 주님께서 오늘도 쫓아주시고 2000년 전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고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역사한다고 믿어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은사들 쫓아다니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어 확신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